남은 분 중에 본인이 여기서 제일 강한 것 같다. 저런 짓을. 아, 못 살아. 진짜 저런 하고 싶다. 본인이 여기서 X나 강하다. 하체 어쩔까. X나 강한 게 뭔지 모르시구나. 내가 가르쳐줘야지. 42위, 윤성빈. 대결 상대를 지목해주세요. 저분한테만 지목 안 당하면 된다. 떨고 있다. 바로 계속 뜸피아. 원장님도 긴장하시겠는데? 그런 거 너무 싫어요, 진짜. 아, 진짜.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. 오, 빠졌다. 됐다, 됐다. 완성을 갖고 있어. 그 공에 미쳐 있었어요, 공에. 공 뭐라고. 일어나버린다, 저렇게.